아 멋있네요. 여러분 다시 한 번 박수 한 번 주세요. 가족이 오셨습니까? 한 번 박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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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함께 다가주면 우리 멀틴 이성민 하느님께 여러분 행복의 박수 한 번 보내주세요. 이야 사각님 시집 잘 갈까? 자 이번에는 차십일에 김숭덕 씨 말태우가 갑니다. 다음 순서는 우리 마상권님 준비하시고 마상권님 준비하시고 우리 마상권님 준비하시고 마상권님 준비하시고 마상권님 준비하시고 마상권님 준비하시고 가을때까지 아사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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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게 없는 우리 동해로 아사아 아사아 예전에 말똥꽃으로 우리 나랑 깨워주는데 아 해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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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똥꽃으로 첫사랑 박수 한번 오세요 말똥꽃으로 첫사랑이었습니다 자 잠깐요 오늘 42대가 최다 창가산이거든요 23명이나 42대 모셨어요 자 회장님 나오세요 회장님 시상식 한번 하고 갈게요 시상식 자 우리 회장님도 올라오세요 회장님 42대 올라오세요 와 또 40일에 23명이나 참석을 하셨습니다 자 40일에 축하합니다 아 이것은 오늘 기수 중에서 제일 많이 해군을 모시고 동창을 제일 많이 모시고 왔게 우리 동굴에서 2명이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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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명이나 4명이나 40일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금일보 회장님께서 장단해 주셨습니다 자 사진 한번 티보시고요 자 이번엔 37회 용동행 마상우님 어서오세요 일손일손 일러일러갑니다 여동 다섯 자 한 번으로 한 번으로 자 37 나오세요 37 여전히 일손일 잘못 여전히 여전히 여기까지 여러분 올라오세요 신뢰해 봐야 서로 없잖아 가진만한 나만 부르네 박수 주세요 박수 자 감사합니다 여기는 몇 회예요? 40회 40회 다 올라오세요 이야 멋지네 예예 올라오세요 30회 이 정도로 총기를 많이 하셨구나 열심히 대단합니다 40회 40회가 또 구멍 가면 안되지 알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차렷! 40회 정리 박수 한번 주세요 40회